여러분께서 이제 국정브리핑을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임기 반환점은 돌았고 돌아보니까 이제 그동안 뭐 딱히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은 없고 그래서 이제 심기일전에서 임기 중에 뭐라도 좀 이렇게 번듯한 것을 내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대통령이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좀 쫓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왔고 또 취임 초기에는 이제 뭐든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다 착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임기 반환점에 돌아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어제 국정브리핑 내용을 보게 되면 4 플러스 1 개혁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렇게 플러스 1이 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4 플러스 1 개혁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좀 고민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윤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의사들과 관련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 내지 못한 의과대학 정원 수를 증가시키는 그 부분에서 이분이 상당한 명운을 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재임 중에 업적과 관련해서도 의로 대란이 순리대로 이렇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좀 낮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국정브리핑은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짐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고 어떻든 지금 보면 이 의로 현안 과제 언급실 위기 그다음에 의로 파국 위기 이것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완전히 지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죠. 그리고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한동훈 당대표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의로 대란을 자기 방식대로 추진하는데 이견을 걸거나 이런 경우는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결의를 어제 느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시중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고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데 그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 거부하니까 굉장히 딱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아마 연찬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외부에서 영종도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본인은 위기로 받아들인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추진되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역시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냥 피의자를 다룰 때는 상대방을 공감하거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그냥 취조를 해서 이제 범죄사실을 자백을 받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나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 서보거나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작용이 있으면 저쪽에서 리액션 반작용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의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의 그런 바른 요지는 뭐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의로 사태와 관련해서는 위기는 없고 그다음에 위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전공의가 나갔으니까 그냥 전공의의 영역을 대체하는 진로지원 간호사제 피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피해 간호사 중심 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이것을 목표로 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연합뉴스가 이렇게 전하는데 그 하단에 한 1500여 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걸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꾸준히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뭐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니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전공의가 하던 일을 간호사들이 어떻게 그걸 다 맡아서 하냐 간호사들이 맡으려고 하겠냐 법적 책임이 따르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뭐 한 50% 이렇게 넘는다 이렇게 보더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이 의료사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그 책임의 상당히 중심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피해 간호사 중심의 병원이라는 것이 의료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입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주입이 돼 가지고 거의 그게 확신을 갖고 있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 3자가 보기에는 전공이 없는 전문의가 어디 있으며 그 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의료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불과역적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어제 국정브리핑을 보면서 대충 이제 감을 잡은 겁니다 저분은 전공의가 없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돌아갈 수 있고 그게 비장의 무기는 PA 간호사 제도를 하기로 하면 되니까 간호사를 투입해서 전공의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치명적 고판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보통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누구의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내에 전공의 전문의 그다음에 간호사들의 업역 구분이라든지 역할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썩 괜찮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문제가 악화되지 않으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응급실 위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PA 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의료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하고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오판을 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환자라든지 국민들도 비용을 치르게 되지만 대통령도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윤곽이 다 나온 거예요 어제 국정브리핑의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연하게 감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계획에 저렇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도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한 게 없는 겁니다 한 게 없으니까 뭐라도 이제 번듯하게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 조건 가운데 하나 잡은 것이 의료 대란 또 잡은 것이 출산 이게 두 개 다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데 기존에 이제 뭐 연금 노동 이런 계획이란 것은 그냥 그대로 흘러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